현상옥대 기자 기자수첩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는 방송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감청받을 일은 없고. 그런데 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막 들여다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답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 개인정보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개인정보를 뒤진다고 할 때 그 행위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컴퓨터에 다 들어가서 연결돼서 볼 수 있다고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수하게 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카카오톡과 검찰 사이에서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려면 지난 걸 갖다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갖고 있다면. 그러나 감청영장을 끊은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려면 거기에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는 걸 명시해서 판사한테 제시한 다음에 허락을 받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끊기가 뭐 한 사항은 그냥 감청영장을 끊어갖고 압수수색 영장 대신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어떤 직원이 남의 걸 마구 들여다본다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당연히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그건 위법사항입니다. 바로 그건 형사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난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만 그렇겠느냐 이것도 한번 조사해보자. 그렇죠. 좀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요. 기자 수첩 뭐가 좋으셨어요? 4대강 사업이 정말 부실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지난 시간에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만 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 낙동강에서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환경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담비하고 하늘다람쥐 물범이 사라졌답니다. 안 보인답니다. 그래요? 양서 파충류 중에서는 남생이 자라 비슷하게 생긴 거죠. 사라졌답니다. 2010년 이후에. 새 중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법정 보호정 새 41종이 관측됐는데 41종. 2013년에는 다시 관측했더니 21종. 21종만 남아있더라. 새들이. 절반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포유류 양서 파충류도 조류 다 나왔는데 어류는 어떤가요? 그래서 어류는 사라진 물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직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게 지적됐어요. 4대강 유역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녹조가 뭐 건강한 거면 좋은데 사실은 독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조가 독성을 띄었을 때 거기 살고 있던 4대강 민물고기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는 사람의 몸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거죠. 이거 독성을 확인한 다음에 녹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변에 어페륜을 먹지 말라고 정부가 제재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경고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독성화학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은 매운탕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네요. 그래요. 이런 게 축적되면 안 되는 거죠. 물속 어류에게 이롭지 못하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즐기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강준치 5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류들도 몸이 해로워진다면 사람을 얼마나 들어가면 몸에 해롭겠느냐. 이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2015년이면 낙동강에서 모두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번에 제출된 낙동강 구간 수질변화 분석 결과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낙동강 8개 보 구간은 모두 수영이 불가능합니다.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는 공사 전에는 2등급이었는데 4대강 공사 끝난 다음에 3등급으로 내려갔어요. 칠곡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업용수 수준으로 바뀐 거죠. 다 나빠졌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며칠 전에 나오셨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당장만 모지 말고 지금은 좀 혼탁해졌더라도 이거 장기적으로 한 5년쯤 뒤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시던데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점점 생태계가 병들어가는데 물이 저절로 깨끗해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야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때때로 홍수가 나서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볼을 계속 끊어놨으니까 그런 자연정화 능력이 상실된 거죠. 고여있는 물에서.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다 새로 드러난 게 있는데 사대강 사업에 동원됐던 강 밑바닥을 긁어내는 준설선 작업선들. 그 배들이 전부 다 버려진 채로 있다는 겁니다. 준설선이 준설하는 배가.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52척은 버려진 채로고 4척은 아예 침몰돼서 낙동강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건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기름이나 녹 같은 것이 강으로 새어나와서 강을 오염시키고 그대로 흘러다니다가 충돌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배 끌어올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닐 텐데 왜 그냥 방치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돈이 없어서 차입을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상수원이 오염되는 거니까 그때 가면 돈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빨리 건져내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됐으니까 바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청취자들께서는 문자도 보내주시지만 어쨌든 자전거도로 하나 시원하게 뚫린 거 이거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전거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출된 자료 자전거도로 이용률 현황을 보니까요. 4대강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2012년 4대강 사업이 끝난 직후에 174만 명이었고 바로 다음에 가서 380만 명으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126만 명. 연말까지 해봤자 200만 명이 안 되겠죠. 왜 또 줄었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만들었다더라 하고서 우르르 몰려가 봤는데 한 번 타면 그만이지 구경삼아 또 타고 또 타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전거도로를 강에 바짝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나 태풍에 의해서 길이 무너지고 쓰러진 나무나 풀에 덮여있기가 일쑤고 겨우겨우 만들어놨지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또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거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재자연화가 답입니다. 일단 재자연화를 부분적으로 해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비교해 본 다음에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murderer 꼬ité 수금부터 사용하기를 Steuer가닥도 keer 어떻게 Mikey ed dollarnya